일단 다음 거리는 타삭거리로 사냥거리, 군웅거리에서 잡은 소, 돼지, 닭 등을 타살하여 임금, 장군, 천지신명, 대관님께 진상을 바치는 거리로 억울하게 죽은 혼을 달래기 위한 구수로 사냥해서 잡았던 우구, 칼 등을 격렬하게 춤을 추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. 다소 좀 위협적인 곳이더라도 본통 국방에서 갖는 행위예술로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소 좀 위협적인 곳으로 본통 국방에서 잡은 소, 돼지, 닭 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. 다소 좀 위협적인 곳으로 본통 국방에서 잡은 소, 돼지, 닭 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. 무심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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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가문 시융인 무심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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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래나 어빈 모시자고 진해나 기자가 시결을 써서 나라가 시결을 써서 동림빈 속 안물과 해 해군맞이 정성에 송송 오해가 정성 받아서 기운맞입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렉위해조들 환신 출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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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할지 혼자 오늘 다 이 노비정성 받으시고 오늘 다 차례차례 연차례로 만나보신 영인들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